과장님, 괜찮으세요? 이봐, 운전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죄송합니다. 갑자기 오토바이 껴들어서. 미치... 넌 내려. 내려가! 운전도 못한 뇌이들어서 데려 기사로. 내려, 이봐. 내가 내려. 잠시만요, 과장님. 야, 이봐. 야, 이봐. 너 이거 뭐야, 이봐. 아, 취하셨어요. 내가 도시락아. 이 도안이야, 이 도안. 과장님, 여기 배롭니다. 차도라고요. 나와. 차도라고요. 안 내려. 내려. 이 오도마요. 과장님, 여기 차도라고요. 내려오라고요. 저 나이 보라 그래. 뭐야, 이봐. 안 내려. 안 내려. 처음 보는 교수인데 이 과장님이 꼼짝도 못 하더라고. 왜 과학 회장 오랑기 교수일 거야? 아, 그래.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던데? 그분이 박 과장이란 사람한테 감투를 하나 제안할 생각인가 봐. 학회이잖아. 장인이 못하게 말았었던. 맞아, 학회. 어쨌든 어제 터뜨린 샴페인값 물어내. 박찬식 과장님은 잘 계시죠? 아이고. 아이고. 아, 네. 이번 주에 공이나 치러 한번 나가시자고요. 금요일이요? 어, 잘됐다. 회장님하고 장준혁 교수 부인하고요. 아, 괜찮아요. 우리 다 같은 멤번데. 한 자리 비는데 잘됐네. 그래요? 그때 봬요? 아, 거긴 뭐하러 가려고 그래?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가요? 우리 얘기는 못하더라도 지들끼리 무슨 얘기하는지는 들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? 아이고. 인간사 시극이구만 시극이야. 시극이고 비극이고 간에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셨어요? 아이고. 꿀물 더 줘요? 응. 아이고,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마셔? 나처럼 깔끔하게 마시면 또 몰라.